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 내에 130만 톤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뒤에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당시 아무런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치는 커녕 정의용 외교부 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없음이란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6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보면 과학적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평영수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해수 감시, 검사 장비 확충을 통한 수산물 감시 강화로 우리 어민, 나아가 어업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이나 정치권 또한 무조건적인 위기감 조성보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이나 정치권 또한 무조건